안녕하세요. 공조냉동기사 실기 담당하고 있는 마용하입니다. 공조냉동기사 실기를 보게 되면 기사와 산업기사가 틀립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공조냉동설계실무 2시간 30분을 줍니다. 설계, 설치, 유지, 보수관리, 냉동과 공기제와 주관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는 엄청나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냉동공학하고 공기조하고 이 두 개의 부분을 주관식으로 풀어내는 게 바로 기사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얘는 관악이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얼마나 취득하면 되냐? 60점 이상 취득하게 되면 자익증이 취득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문제 옆에 보면 100점이 나와 있어요. 5점, 7점,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문제, 예전에는 10문제 안팎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2022년대 문제 보니까 대략 15문제 안팎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보통 6, 7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3점, 4점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15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되냐면 2000년도, 2010년도 이때만 해도 한 문제에 25점짜리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지향이 된 것 같아요. 100점이 커야 10점 안팎,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수가 15문제 안팎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 쭉 풀었을 때 옆에 100점 쭉 더해보면 확실히 맞은 거 알 수 있거든요. 60점이 넘었다. 그럼 마음에 좀 푹 내려가죠. 안심이 되고. 50몇 점이다 하면 결사적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60점 이상 취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산업기사는 동간작업이 나옵니다. 강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강간 사이즈 딱 쥐어줍니다. 쥐어지면 그거 드릴로 치수제 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딱 내고 양옆에 큰화샤, 작은화샤 딱 해가지고 용접을 해야 됩니다. 철용접이에요. 그 다음에 구멍 뚫린 데 동파이프 꽂아가지고 그 길을 황동용접을 해주죠. 그 다음에 동간과 동간 연결하는 분야는 긴노, 즉 은납용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품을 다 만들어서 냈을 때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압을 걸었을 때 새가지고 물속에 걸었을 때 공기방울 부붓 올라온다. 어딘가 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산업기사예요. 동간작업 이거 나오는 거와 그 다음에 동영상이 나옵니다. 냉동기 종류 갖다 놓고 무슨 냉동기냐. 이름을 쓰시오. 안전벨 부탁 모양 잡아놓고 뭐냐. 역할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는 얘기.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60점 이상 나오면 역시 자익증이 산업기사 나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사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2차에서는. 시험 감옥을 보니까 실기에서는 기사는 뭐가 된다. 공존 냉동 주간식이 주목적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자격형과 동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방금 설명드린 거고 중점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은 역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2단 합축 개선 문제입니다. pH 선두에 2단 합축 그림 따가고 엔탈피 주워가지고 대부분 구하는 게 뭐냐. 성적 개수. 이 COP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저단 소유동력 고단 소유동력 구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2단 합축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점수 배당이 굉장히 높았어요. 10점 이상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이때만 해도 강의할 때 2단 합축 개선 문제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공존 냉동 기사가 생긴 게 1982년도입니다. 81년도까지는 그럼 뭐냐. 고아가스 냉동 기능사 1급 2급이었어요. 82년도부터 고아가스 냉동 기능사 1, 2급은 있는 상태에서 뭐가 나왔다. 그때는 냉동 및 공기주와 1급 2급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갖고 있는 게 냉동 및 공기주와 기사 1급. 그때는 산업기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된 자격증이죠. 2단 합축 개선 문제가 그때부터 쭉 2010년대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배점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공부하시면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동 능력과 소유동력 계산. 냉동 능력, 소유동력은 당연히 알아야죠. RT 구하는 공식, 킬로와트 구하는 공식.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무엇까지 얻어낸다? 성적 개수까지 나오는 문제. 냉동에서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 요즘 들어와서 예전에 많이 나오다가 요즘 들어와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80년대에는 재상장치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칠판이 몇 배 되는 칠판에다가 재상라인 다 그려놓고 그러고 시작한 적도 있어요. 그다가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오면서 재상라인은 크게 나오지 않고 나오면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런 정도 나온다. 요즘 들어와서 다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기기. 주로 EPR. 증발압력 조정 밸브요. 그런 쪽을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이런 쪽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공기저하 같은 경우는 100% 나옵니다. 매번 시험에. 습공기선도 작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삼각자 한 쌍 피리지참입니다. 공전행동은 삼각자 의무적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한 쌍은. 현열비 옮기고 습공기선화 삼각자 필요하죠. 열수분비 옮기는 거 삼각자 필요하죠. 여기에는 ph선도 계산할 때는 삼각자가 아니라 30cm자예요. 조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은 시험 들어갈 때 뭐하냐. 삼각자 한 쌍하고 30cm 작아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작도해서 선도 내야 되니까. 습공기선도 작도하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이거 조금 잘못 잡으면 값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험장에서 나오는 이 습공기선도나 ph선도는 용지가 a3 용지로 나옵니다. 대부분 큽니다. 그래서 엔탈피 작도했을 때 대부분 엔탈피가 문제되는데 엔탈피 값 딱 구했더니 제가 구한 게 얘에서 28이었다. 그러면 옆에 사람 다 28이에요. 왜냐하면 a3 용지로 나오는데 크게 나오거든요. 이 a3 용지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배관선도 작도. 공기조화에서는 이 배관선도 작도는 꼭 나옵니다. 보일러에서 공급하고 리터내어 이 라인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부하는 것 이런 쪽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 게 점수 배점이 큰 게 바로 뭐냐. 공기조화에서는 얘입니다. 부하계선이에요. 남방부와 냉방부와 남방부와 있는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 남방부와 보다는 냉방부와를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냉방부와가 나왔다면 일단 구하는 게 많아요. 배점이 커집니다. 남방부와는 배점이 좀 작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교실 안에 여름에 냉방을 한다. 겨울에 남방을 한다 하고 비교했을 때 냉방부터 하면 여름철에 냉방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냉방은 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 줘야죠. 열을 당연히 제거해 줘야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지금 조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조명에서 나온 열량 제거해야죠.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죠. 제거해야 되죠. 기기에서 열 나옵니다. 제거해 줘야죠. 창문 이런 데로 열이 들어온다. 역시 제거해 줘야 될 열량입니다. 이게 좀 냉방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방부하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조명에서 열이 나온다. 남방이 뭐가 됩니까.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죠. 인체에서 열이 나온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조명에서 열이 나온다. 역시 플러스 알파예요. 이거 얘들은 냉방부하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냉방부하는 결국은 뭐다. 외기 침투거든요. 냉방 외기 침투에다 뿌려서 각종 조명과 인체 발열량 이거 다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하 계산할 때 되면 냉방부하가 나오면 점수 100점이 좀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얘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죠. 얘도 공부 잘 해놔야죠. 그런데 얘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남방부하는 자동으로 물고 들어간다니. 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외기 침투연량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외기 침투연량 구하는 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똑같은 데 얘는 냉방은 남방보다는 구해야 될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뭐가 되죠. 냉방부하 같은 경우 100점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점수에 신경 써야죠. 이래서 공기주하는 이 세 개가 주 맥을 이루고 냉동에서는 이 네 가지가 주된 맥을 이룬다니.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신경 써서 공부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실기는 필기같이 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일 나뉘어야죠. 그래서 어떤 A라는 문제가 하나 딱 주어졌는데 제일 문제가 뭐가 되냐 열 개의 문제를 풀다 보면 공존 행동은 두세 개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A문제를 딱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1번에서 2번까지 오는데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리라는 사람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 와서 1번이 2번으로 왔더니 그러면 이렇게 오더라도 두 개 답이 어떻다. 같으면 이상이 없는데 어? 갑이 푸는 답하고 을이 푸는 답이 틀리더라는 얘기죠. 어느 게 맞냐는 얘기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신청 제일 많은 게 공존 행동입니다. 둘 다 푸는 방법이 맞아요. 1차 공부에서 하시겠지만 공부할 때 보면 현열 잠열 구할 때 한꺼번에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현열을 갖다 구하는데 저기 막 온도차로 구하는 경우가 있다니 그럼 두 개 값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다르게 나오고 어느 게 맞냐 답을 공개 안 하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죠. 이런 게 참 퀘션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 갑이 푸는 방법과 을이 푸는 방법 학생들 시험 보고 나오면 어느 게 맞느냐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만 언제까지 기다리냐 합격자 발표 났을 때까지 발표하고 나면 갑은 봤더니 이렇게 풀었는데 61점으로 합격했어요. 을은 이렇게 풀었는데 87점으로 합격했다니 그러면 저희는 뭐예요 을이 푸는 방법을 채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문제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실기 문제는 출제하시는 분의 의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을이 푸는 방법을 채택하지만 갑이 푸는 문제가 답이 틀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의신청을 못해요. 수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죠. 그 다음에 A라는 문제를 갖다가 탁 나오게 되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이 문제를 어느 걸 물어보는 거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급하니까 A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22.7 하고 탁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B라는 문제 풀어요. 바로 질문 들어옵니다. A에서는 이렇게 풀었는데 B는 이렇게 풉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제를 재밌부터 하는데 외우지 마세요. 문제하고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내는 이유가 바로 뭐냐 문제에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빨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푸는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받는데 저희가 풀어주는 그 방법을 문제하고 답을 외우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되짚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SI단위 완전히 이해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대부분 아무 잡음이 없는데 꼭 한두 사람이 SI단위가 자기는 제대로 안 해줘서 떨어졌니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1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해가지고 우리가 물의 비열이라고 그랬어요. 분모부터 읽어준다고 그랬죠. 물질 1킬로그램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킬로칼로리는 얼마였냐 4.186 킬로줄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걸 얼마로? 4.2 해가지고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킬로줄로 고치면 얼마다? 정확히 4.186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 왜? 킬로그램하고 도시는 SI단위 그대로 쓰거든요.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공존행동에서 주된 SI단위가 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1.0332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메 앱슬러트 개개합값이죠. 우리 이거 썼어요. 공학단위에서 SI단위에서는 101.325 킬로파스칼 또는 101.325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 얘 알고 나면요. 공존행동 문제 푸는 데서 SI단위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비율로만 따지면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시고 안 해오셔서 어렵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것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SI단위는 크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뭐가 문제되냐? 계산기요. 이 계산기 누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뭘 쓰느냐? 공학용을 써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루트 3제곱권 24다. 이거 일반 계산기로 안 됩니다. 루트로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뭐가 나오냐? 우리가 대수 평균 온도 차할 때 LN하고 많이 쓰죠. 이런 거 누르려면 반드시 뭘 필요하냐? 공학용 계산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공학용 계산기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당부해 드렸지만 삼각자 한 쌍입니다. 30cm자 습공기 선도에서 1번점과 2번점 연결해가지고 1번점 2번점 연결해서 3번점을 구해서 4번점을 여기서 딱 잡아야 되는데 4번점을 못 잡은다니 그럼 여기에 있는 무슨 선? 현열비 선 나오죠. 그래서 삼각자 한 쌍 내서 이 선에서 이쪽으로 연결할 때 삼각자 한 쌍이 들어간다. 현열비 선이 들어간다니 현열비 선에서 0.8이다. 그럼 0.8 잡아서 여기에 얼마예요? 22도 21도, 22도 사이에 원이랑 딱 연결해 주죠. 이 선과 나란하게 이게 거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각자 한 쌍 여기다 갖다 대고 다른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대서 그으면 연결이 되죠. 그럼 이 선 사이 나란하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각자 한 쌍은 반드시 스쿵기 선도 그릴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pH 선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단단합축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엔탈피가 이거 잡을 때 15cm이고 조그만한 삼각자로 선이 안 닿을 수 있다는 얘기 삼각자로 30cm 자로 대고 쭉 내려가야 엔탈피 값을 정확히 읽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 쌍을 갖고 들어가고 자를 갖고 들어갔다 해서 시험관들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공존 행동은 의무적인 이거 쓰면 왜 쓰러느냐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배관선도표도 이걸로 또 그려야죠. 그래서 이거는 피리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신 하나 조심해야 이렇게 습공기 선도나 pH 선도에다가 그림 그릴 때 이게 검은색에 검은색에 잘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내면 점수 못 받습니다. 다반지에 쓰는 글씨가 검정색이었다. 여기 전부 다 무슨 색? 검정색으로 해 주셔야 된다. 감독관이 채찜위원이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분들 문제고 색깔 다른 거 하면 점수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습공기 선도하고 pH 선도 제가 보니까 배관선도 얘기해서 작두를 하잖아요. 냅니다.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안 봅니다. 그거 해서 엔탈빛과 구해서 다반지에 옮기잖아요. 그 답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틀렸다. 그럼 습공기 선도나 pH 선도도 어떻게 해요? 작도 잘못했다는 얘기지. 답이 정확히 맞았다. 그럼 선도 제대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꼭 주의할 점은 뭐냐 검정색 볼펜을 갖고 들어가면 검정색 볼펜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 두 자루 갖고 들어가세요. 여기에다가 간혹 갖다 적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프나 연필로 그림 그리고 그리지 마세요. 그 위에다 덧이 난다. 저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검정 볼펜은 쭉쭉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보게 되면 문제 외우지 마시고 꼭 뭐 하시라고요?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정확한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시험 실패하신 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떨어졌을까 문제 다 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게 똑같이 한다고 숫자 약간만 바꿔놨다. 손봇댑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핵심 파악하는 거 아 이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여기서는 왜 엔터뷰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르지? 그 의도를 출제하신 분들의 의도를 파악을 좀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아니지만 그래서 한 문제를 저는 꼭 뭐 모르는 얘기하냐면 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몇 번 세 번 정도 풀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기책이 이랬어요. 지금 이렇게 줄여놓은 게 중복된 문제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트러블이 일어났던 문제들 있죠. 산업인력관룡돼서 잘못됐다고 했던 문제 그거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2022년도 한 해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서도 고독점으로 전부 다 합격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시험장에다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I단위 얘기해드렸죠. 코키로칼로리하고 키로줄의 관계 압력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 줄은 1줄은 1Nm다.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추가해 줍니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큰 어려움 없이 SI단위는 해결이 됩니다. 전자계산기 사용하는 거 꽉 물어보시고 여기서 대수평균 온도차 구할 때 LN 해가지고 델타1 마이너스 델타2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거 어떻게 누릅니까 지금 못 누르는 사람들은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X의 1.87승 누르는 법 이런 거 잘 몰라서 헤매지 마시고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누르는 방법을 질문 올려주시면 거기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삼각장상 삼십센치 작아지고 드러난다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옆에 뭐가 나온다고요? 신기해는 옆에 배점이 쭉 나옵니다. 문제 받자마자 1번부터 풀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은 두 시간 반을 주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한 열다섯 문제 나왔다. 시작과 동시에 막 보다 1번 2번 한 번씩 봐보세요. 15번까지 쭉 보면서 내가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다 없다 나옵니다. 그럼 계산기를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60점 넘어갔다 편안하게 앉아서 푸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다 맞으면 좋지만 60점 맞아도 자식증 나오고 100점 맞아도 자식증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두 문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빼버리세요. 그리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잘 안되죠.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열다섯 문제 나오면 열다섯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좀 마시고 주간시간 60점 이상만 따면 됩니다. 요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나가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올리시고 제가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